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장 특징 어떻게 보실까요? 그것도 팔자입니다. 어쨌든 간에 요새는 급락하고 올라가고 하는 사이클이 동조화돼서 방송도 편하고 쉬운데 일단 중요한 건 좀 이따 얘기해보고 지금 미국장은 미국장대로 한번 갈게요. 요새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좀 자주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하락이냐 비정상적인 거냐에서부터 이런저런 얘기예요. 사실 어제 미국장이 엄청나게 강력한 장대양봉이 나온 거는 이것도 원래 비정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월 초 때 ism 지표 나오면서 경기침체액이 나오고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급락했던 이 흐름 자체가 비정상이라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나에 이처럼 증시가 이렇게 세게 움직이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관련한 지표는 그냥 적당히 지나가면서 얘기할 정도의 지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실업수당 그것도 엄청나게 이게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만큼 저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참 좀 아쉬운데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 변동성들이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최소 20여일 그리고 한 분기 정도의 변동성. 예를 들어서 여기 2월달에서 4월달 사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이거가 천 근처도 안 됐었어요.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어제 한화이글스가 가볍게 이겼지만 투아웃에 홈런치고 그러면서 이긴 거잖아요. 미국 장도 여기서 한 번 더 밀렸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탄탄하게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신의 한 수에서 미국 장이 폭등하고 있을 때 말이 씨가 돼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밀리는 것도 얘기해 줬던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나스닥 시장이 이제 18,750을 뚫어서 위로 갈 거냐. 그다음에 다시 이제 대밀릴 거냐. 이런 거 좀 봐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지금 내가 장담하기는 좀 그렇고 하도 이상한 말이 자주 나와서. 그런데 또 우리 미란 앵커가 또 물어보면 우리는 또 대답은 하잖아요. 그렇죠. 준비는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미스터 진단하는 날인데 지표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나 정도 얘기해야지 되는데 그거는 씨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란 뉴스 있지 않습니까. 주말 간에 이란 뉴스 이런 것만 안 튀어나오면 특별한 거 없겠죠. 여러분. 미국 장은 이 정도 한 번 보는 거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오늘 보면 오늘은 2차전지 반도체 AI 등 강세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원래 2차전지를 먼저 얘기해야 되지만 일단은 엔비디아가 어제 또 미장에서 움직임이 나왔고 우리나라 엔비디아 향이 반도체니까 반도체부터 얘기해볼게요. 삼성전자는 보다시피 지수보다 지금 좀 둔하죠. 지금은 삼성전자가 시장의 중심이 아니고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도 지금 보면 240일에서 붙어갖고 어쨌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올라가려고는 하고 있는데 각 자체가 가파르게 밀리기 때문에 이게 바닥에서 급하게 밀려야 급반등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전형적으로 상승 추세로 가면서 밀린 상태라 쇠기형 패턴도 좋긴 좋고요. 일단은 하이닉스 지금 반등 나오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썩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 반등세 나오고 여기서 반등세 나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으려면 한 19만 원대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8만 원대 위로 한번 하겠다고 하는 모습은 나와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죠.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과도 지금 보면 에코프로가 오늘도 7%는 올라가는데 지금 10시 53분이니까 이따가 후장에 가서 힘을 내면 좋긴 좋은데 어쨌든 10시 50분 타이밍에 최근 3거래일 정도 2, 3거래일 정도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최소한 에코프로가 시장을 하드캐리 하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감안할 때는 300만 주 내외 이 정도 거래는 서면서 올라갈 때는 좀 좋은데 기존에 변동성이 생기기 전에는 한 4, 500만 주로 얘기했는데 그거 조금 줄인 거예요. 어쨌든 에코프로 또 오늘도 반등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비엠은 최근에 거래는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최근에 거래는 들어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기조로 봤을 때 이 거래량은 아직은 많은 건 아니고요. 에코프로 비엠도 거래량이 한 200만 주 가까이 터지면서 그렇죠? 움직이면 앞 숫자 바로 바뀌겠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에코프로 머리. 이 에코프로 머티는 특별한 건 없어도 기존 저쪽에 있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하고는 추세 패턴이 달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식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전조점이고 전조점이고 1, 2, 3라 이건 거래량만 조금만 더 들어오면 이걸 확 뚫고 갈 수도 있어요. 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오늘 20에 한번 부딪히는데 20에 부딪혀서 물량을 받으면서 거래가 실리면 아마 2차전지 쪽에서는 이게 가장 좀 가볍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는 상대적으로 저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탄력이 둔화되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은 늘어졌던 가기였지 않습니까? 대신 이 목표치가 어느 정도 차면서 요새 또 거래가 실려있긴 실려 있어요. 요것도 거래량이 기존에는 한 100에서 150만 주만 이런 거 얘기했는데 요 정도 상황이면 한 60만 주 정도 잘하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 터지면서 20에 조금만 붙여놔도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2차전지 대표성의 2차전지 관련주들 흐름 나쁘지 않고 여기 보다 보면 대주전자 같은 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죠 등 2차전지도 지금 보면 한 정통성 있게 굵은 주식들 한 대여섯 개 정도는 다른 거에 비해서 당연히 월등히 우세하다라는 얘기 좀 해주고 그다음에 AI도 좀 거래 오는데 좀 가벼워서 얘기하기는 좀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셀바스 AI가 요새 거래가 좀 들어오거든요. 요 주식이 정통성을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좀 둔하지만 어쨌든 이종복은 추세 패턴을 강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섹터에서 이런 식으로 좀 거래가 쏠리면서 움직임이 양호한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쪽 섹터에는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누차 얘기하지만 오늘 지금 지수가 어제 오늘 좀 양호하게 움직일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차이가 있듯이 오늘은 이제 조선주들이 그동안의 움직임이 좋았다고 조금 힘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흐름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까지 움직임이 좋았던 코로나 쪽은 좀 혼조세 나오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오늘장 아침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외 시장이 거의 없게 밀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의 긍정이라고 해서 좀 세게 움직였는데 이미 지금 움직이는 자체가 비정상이고 그럴만하니까 그렇게 움직일 때 그런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고 거기에서 같이 급락했던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도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많이 빠진 쪽이 확실히 움직임이 좋고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말씀드린 겁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한 장 경제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미국장 상승과 동조해서 움직이는 우리장의 움직임 주말 사이에는 중요한 지표가 없다는 점 다만 이란 쪽에서 중동 쪽에서의 돌발 변수만 없다면 시장 이렇게 흘러가는 움직임들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셨습니다. 해즈볼라 쪽에서 또 먼저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있긴 한데 이란은 참 굉장히 좀 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섣부르게 뭐 하진 않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시간이 좀 저기해서 내가 이따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3시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미국 후보자 그분도 참 이런저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어쨌든 지금 증시가 이런저런 뉴스로 정신없이 춤추는데 내가 봤을 때는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수 355 돌파 선물 지수 350 지지 체크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저께도 이종복이가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이 지수의 변동성이 생기는 이게 지금 이게 빨간색을 보면 딱 이종복이가 어떤 그림 그려놓은 내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밴드거든요. 물론 이 밴드까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아침에 방송하고 그 정도만 참고해도 충분히 대응이 돼요. 워낙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 바닥에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대신 그거 이상의 지수에서 그러니까 종합이 이렇게 쳐 올렸을 때 포트폴리오 조정기회 3로 얘기 좀 해볼게요. 종합이 이쪽으로 튀어 올라갔을 때 그 라인 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내 말 듣고 하는 거가 돈이 계좌하고 연결되는 지수 때는 36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373 내외 정도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의 시장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기준과 원칙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아직은 변동성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다만 옵션의 가격 구조나 이런저런 추세 패턴으로 봤을 때는 주로는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미란 앵커가 얘기했듯이 배드 뉴스가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 배드 뉴스가 변동성을 유발하니까 지표가 또 어느 순간에 뒤집힐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cpi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별거 없을 텐데 하여튼 한 그때까지 현금이 있거나 주식에 물렸든 뭐 하든 그런 분들은 시장 움직이면서 한번 좀 잘 좀 해보라는 나는 뭐 2차전지 낙폭과 대 반도체 제약서부터 한번 딱 좋다 그러면 끝까지 좋다라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거는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고 애시 당초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딱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이게 이제 만기가 끝나고 9월물 출발하니까 또 이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아니 나 연말까지 그냥 가볼리야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굳이 뭐 급할 건 없고요. 라고 얘기하고 저녁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에서는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현금 조절도 좀 잘 필요하고요. 다만 연말까지는 또 큰 움직임 없이 시장 좀 느긋하게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녁이 포기했습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오늘의 전략은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3였습니다. 2차전지 반도체 낙폭과 대주 AI 그리고 이전에 뭐 건설 기계라든지 또 여러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고요. 미스터 진단에서 오늘 밤 9시 미스터 진단 오늘 이 종목 전문가의 진단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 신청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